오늘 여러분이 청년이 왔다갔다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죠. 당이 창당 후에 첫 번째로 당의 대표단과 청년들이 연석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 일자리 문제와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야 정당들이 앞다퉈서 청년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권과 청년 세대 사이의 괴리감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성 정당들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해놓고 기성 세대가 청년들을 대신하겠다는 태도로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삶과 동뜨러진 대책들이 청년 정책으로 포장되고 청년들은 점점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20대, 30대가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기성 세대가 고착화시킨 편견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586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던 지난 2004년도 17대 총선 당시에 30대 이하의 당선자 수가 23명이었고 45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무려 68명의 젊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586이 각 당의 중진이 된 20대 총선에서 30대 이하 당선자는 불과 3명에 불과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가 되면서 기득권의 장벽을 쌓고 새로운 청년 세대의 정치 진입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결과입니다. 해법은 기성 세대가 청년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정당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공천관리 정책의 결정 단계부터 청년 대표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최고위원 청년 대표단을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 공천에 있어서도 청년 세대를 전진 배치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젊은 정당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다운